추가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전방으로 붙여줬고요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뒤쪽 앞으로 이어지는 패스 공을 잡아 냈습니다 옆으로 연결 왼발 슛 들어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극장 골이 터집니다 양주시미 축구단 등범 13번 임창석의 골이 터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나온 임창석의 골 오늘 경기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골이 터졌습니다 임창석 자 왼쪽으로 빠르게 이어졌던 패스고요 아크 정면에서 심재훈이 옆으로 대줬고 임창석 쇠도하다 왼발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